시드니 수정교의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고 피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희 선생님입니다. 11월 28일 저희 학생부 꾸빌사람 요셉이 시작합니다. 저희 학생부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볼 때에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학생부에게 조금 물질적인 거나 간식을 주셔도 저희는 그거를 받습니다. 11월 28일 VIP 학생부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오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1월 28일 학생부 꾸빌사람 요셉으로 초대합니다. 뮤지컬 마녀오체로 11월 28일 학생부 뮤지컬 화이팅!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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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